제19회 원주시 한국570의 대전 대상에 강호석 씨가 출품한 잉태된 그리움 2020이 선정됐습니다. 흑칠의 배경과 깃털을 통해 생명과 기억을 표현한 강 씨의 작품은 예술성과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수상작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장과 상금 4천만 원이 수여됩니다. 대상 작품을 포함한 수상작은 다음 달 27일부터 원주 옷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언택트 전시회로 일반에 공개됩니다.